지금부터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과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python.oiz라고 하는 파이썬의 홈페이지로 오시고요 거기 보시면 다운로드 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이썬은 3와 파이썬 2가 둘 다 현역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 3라고 하는 최신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파이썬 3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이 파일을 실행시켜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커스터마이즈 인스톨 밑에 보시면 add python 3.6 to pass 라고 되어 있는 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저걸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터미널 또는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어디에서든지 실행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인스톨을 한번 눌러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다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next 그리고 다른 로그인된 사용자들도 파이썬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첫 번째 항목을 쓰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파이썬의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고요 클로즈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볼까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우리가 설치한 그 프로그램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치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설치한 그 프로그램이 우리 대신에 어떤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동작시켜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윈도우에서 커맨드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 을 누르면 커맨드가 아니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 을 누르면 Run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저기서 cmd 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클릭하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픽적인 방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cmd 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화면에 띄우고요 화면 한쪽으로 좀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윈도우 탐색기를 제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 드라이브에 현재 유저 밑에 Ego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제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Egoing 이라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MK MK는 MAKE의 약자고 DIR은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왼쪽에 뭐가 생겨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지어볼게요 그리고 RM 테스트 RMDIR 테스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사라졌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해서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은 GUI 방식으로 그래피컬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명령을 입력해서 명령이 영어로 Command입니다 Command Line을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Command Line Interface 라고 불러요 줄여서 CLI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파이썬을 CLI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커맨드를 키시고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3.6.4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우리가 설치한 파이썬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꺽쇠가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1 더하기 1이라고 파이썬에게 물어보면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엔터를 치면 파이썬이 우리한테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줍니다 또 파이썬에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라는 걸 물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가 됐건 간에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몇 시냐고 물어보면 파이썬이 현재 시간을 알려준단 말이죠 이렇게 파이썬과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대화하듯이 명령을 주고받는 대화 어떤 것을 주고받는 이러한 방식을 상호작용한다 Interactive shell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선 exit exit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시면 방금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하다 보면 반복되는 또 주기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저렇게 대화하듯이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은 너무 귀찮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주기성이 있는 일들을 자주 사용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적어놓고 싶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document root에다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파일의 이름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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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py 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우리 뭘 해볼까요? 뭐... 숫자 3개에 대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어디선간에 쓸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3과 4와 5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저거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리고 이것을 저는 a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럼 이제 a라는 문자는 저 3, 4, 5를 더한 값 뭐죠? 1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저 a라고 하는 저 값을 값을 다시 3으로 나눴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슬래시가 나누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12 나누기 3이니까 b의 값은 4가 될 건데 저는 그 4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print 괄호 열고 b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평균을 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문법 수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처리해야 되는 어떠한 작업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이렇게 파일에 적어놓고 싶은 욕심이 우리한테는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hellowide.py라는 파일을 열어서 저기 있는 걸 카피한 다음에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시키면 4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코드였다 라고 간주해 주셔야 돼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귀찮아질 겁니다 뭐가 귀찮아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때마다 copy & paste 하는 게 싫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hellowide.py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실행시켜 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윈도우 탐색기를 옮기고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일단은 helloworld.py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가야 됩니다 어디에요? C드라이브 밑에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C드라이브 밑에 비트남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바꿔서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엔터키와 그 지우는 키 있잖아요 백슬래시 예, 그거 사이에 있는 키입니다 비트남이 라고 하고 슬래시 그리고 그 다음에 wampstack으로 가야 되는데 이 wampstack 을 여기에다 적어줍니다 w, a, m 까지만 쓰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될 거예요 탭키 아시죠? 물결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또 하고 그 다음에 apache 밑에 htdocs 니까 a, p, a 까지만 하고 탭키 역슬래시 hdocs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부터 우리는 htdocs 이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python 하고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hello world.py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코드를 보고 그 코디에 따라서 동작하게 됩니다 엔터 실행했는데 안 돼서 보니까 제가 저장을 안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에디터도 좀 옮겨 놓을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hello world.py 라는 파일 안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이 맥락에서 hello world.py 라고 하는 저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대로 명령이 실행된다는 뜻에서 프로그램 파이썬이 갖고 있는 기능 예를 들면 더하기, 나누기, 프린트 이런 기능을 응용한다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은 둘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고 파이썬의 기반되는 시스템을 응용한다는 뜻에서는 응용이라는 의미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파이썬을 또 붙이지 않고 그냥 실행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파이썬을 빼고 실행을 시키면 운영체제는 확장자의 py를 보고 이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시키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웹서버와 파이썬을 연동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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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artinflux